렉서스, 렉서스, ES350, ES350, 2008년식 차량에 옥수기아저우, 음질전용 블루투스, 그리고 장착만 해도 사운드가 좋아지는 1프라인 헤드캡을 장착하는 작업 내용입니다. 음질전용 블루투스는 G-SHOP에서 3가지 제품을 확실히 검증된 제품만 판매하고 있으며 장착만 해도 사운드가 좋아지는 헤드캡은 장착하자마자 바로 사운드, 음압, 음질향전환 물론 차량 컨디션도 확실하게 좋아진다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. 음질전용 블루투스, 그리고 장착만 해도 사운드가 좋아지는 1프라인 헤드캡 렉서스, 렉서스, ES350, 2008년식 차량 정착하기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